저희 공연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이 만명을 돌파하는 순간 만명입니다 참 소소하네요 만명을 돌파하는 순간 저와 또 저희 배우들이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해요 그날 찾아오시는 관객분들이 공연을 다 보시고 나가실 때 어떠한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박정민씨를 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? 원하실까요? 상대방이 원한다면 원한다면 기꺼이 알겠습니다 자, 보니깐요 아까도 엉버프 말씀드리지만